여러분 외신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말하느냐 외신은 이번 사태를 보도하면서 이재명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여러분들께 띄워드리고 해석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신이 보도한 것을 국내 언론이 추려서 내지 않습니까? 추려서 냈는데 대개 또 여기에 자기들이 편취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신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원어를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저명한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정치인 한국의 진보적 야당 대표인 이재명 씨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저명한 노동 변호사 출신 정치인 한국의 진보야당 대표 이재명 씨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소개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재명 리,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자 도지사로서 청년들을 위한 성남시 전역의 보편적 기본소득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증가, 교복 무료 이용, 무상교복을 말하는 거죠. 경기도민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을 위한 점검 등의 정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대선 후보로 근소한 차로 패배한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보편적 기본소득 등 복지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뉴욕타임스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2027년에 다시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이재명을 두고 첨예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정직한 옹호자로 여기는 반면에 그를 비방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부패한 포퓰리스트다. 부패한 선동가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P통신 보도를 보도록 할까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의 지사이기도 한 이재명 씨는 솔직한 스타일로 유명하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부패를 근절하고 늘어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반엘리트주의, 영웅으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는 찬사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비평가들은 그를 분열을 일으키고 보수적인 반대자들을 악마화하는 포퓰리스트로 본다. 지금 보니까 한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줄이 찬사고 두 줄이 비판이네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AP통신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가디언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재명 씨는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공장에서 일했지만 나중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민권변호사가 됐다. 민권변호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성향의 민주당 대표로서 이재명은 2022년 치열한 대선 경쟁에서 보수적인 윤석열한테 패했습니다. 이재명은 2027년에 다시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가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 스트롱 컨텐더. 강력한 경쟁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BBC의 보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59살. 현재 한국 국회의원 인천의 의원직을 맡고 있다. 인천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불과 0.73%의 득표율 차이로 윤석열에게 간신히 패해서 한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 경선이 됐다. 그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앞서서 보도를 보시면 맥이 좀 이어지죠.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리고 2027년 대선에도 나오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을 뿐더러 또한 향후 대선 출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마당에 벌어진 테러라는 점에서는 계획적이고 정치공작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어떤 의도와 배후가 의심스러운 테러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BBC의 보도인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했던 인권변호사 이재명 씨는 자신의 노동계급 출신이 불평등에 맞서서 싸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 BBC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국내 언론에서는 도저히 발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서순입니다. 그의 가난한 성장환경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균 순자산이 23억 원에 달하는 대부분의 한국 국회의원들과 대조된다. 자라온 성장과정 잘하시잖아요. 화자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성남으로 올라왔는데 시장에서 청소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시장의 공중화장실에서 돈 받고 이용하게 하는 어머니. 영세민의 자녀로서 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장애를 입고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보냈던 이재명.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재명. 평균 순자산이 23억에 달하는 대부분의 한국 국회의원들과 대조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2022년 투표에서 패한 이후 2022년 대선에서 진 이후 부패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그가 인구 100만 명의 도시인 성남의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민간 개발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불법 이익을 얻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성남은 서울 남쪽. 이재명 씨는 이 같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 한마디로 정적 죽이기다 이러면서 이런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법원은 그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구속시켜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BBC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맥락을 보게 되면 검찰의 이런 수사가 대단히 정치적이고 공작적이다라는 점에 힘을 실어주는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외신 보도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외신들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차기 지도자로서 굉장히 스토리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성남과 경기도에서 상당한 행정적 성과를 거뒀고 지금 윤석열 집단에게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거의 모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이것은 어떤 일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이고 맥락이 있는 그런 테러가 아니겠는가라고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BBC 보도가 상당히 긴데요. 이런 외국 언론의 시각을 보면서 한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언론들이 뭐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화 하더라도 제대로 보는 이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예전에 박대기 기자라고 KBS 박대기 기자의 어머니가 박대기 기자한테 영어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야 한국 언론은 믿을 게 못 되니까 너는 영어 배워서 외국 언론을 주로 접해라. 그래서 거기서 진실을 만나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영어 공부를 굳이 안 해도 다 구글 번역기로 번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관련한 소식 내용은 많지 않더라도 내용은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외국 언론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국위, 나라의 위상은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은 과도하지 않겠죠. 외국 언론은 한국이 지난 대선에서 오답을 찍었다. 정답이 아닌 오답을 찍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외신 기자도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유력 매체는 아닌데 그래요. 때론 이런 또 오답을 찍으면서 후회도 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잘못 판단했지 반성하고 또 전진해 나가는 게 역사 아니겠습니까?